나무아미탑을 정토산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정토산부경, 산부경 중에 하나인 불설무량수경,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앞에서 배운 부분인데 복습삼아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 이어가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호등 16정사. 앞에서 다 배웠던 부분인데 복습삼아서 이어가는 겁니다. 우현호등 16정사. 우 또한이란 뜻이라고 했죠. 또한 현호등, 현호보살 등의 16정사. 16분의 정사, 보살이 있었다. 정사, 정사를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한문으로 한문으로 표기를 할 때 옛 중국의 큰 스님들께서는 보살을 원래 보살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다. 그래서 성부를 목표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시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표기할 때 보리살타라고 했고 보리살타를 다시 줄여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정사라고도 표기했고 개사, 열 개자를 써서 개사라고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정사 하면 16분의 보살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현호등 16정사 또한 현호등 16정사가 있었다.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하면 또한 현호보살 등 16분의 보살이 있었다. 그분들의 보살님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선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근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등의 보살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자막에 나와 있는 보살님들이 다 합쳐도 16분이 안 돼요. 16분이 안 되고 한 분인가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옛날 큰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주석을 달았는데 아마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전을 지피라는 과정에서 보살님 한두 분의 이름이 빠진 듯 싶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냥 16정사 16분이신데 왜 16분이 아니고 한두 분이 왜 빠지셨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이제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지피라고 그리고 그게 후대에 내려오면서 여러 편집본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살님들 명호가 빠졌을 수도 있다. 그냥 현호 보살 등 16분의 보살님들이 계셨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님 이거 보살님 한 분이 왜 빠졌어요? 하면 저도 사실 모르죠. 우스기말로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수백 년 동안 제자와 제자들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구전되어졌대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입으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결같이 똑같이 그 구전으로 부처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암기한 것이 그대로 전해졌겠지만 이제 시대 따라서 문화 따라서 나라마다 이렇게 가르침이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경전을 문자로 남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여러가지 편집본들이 생기고 거기에 조금씩 빠진 것도 있고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 준, 보현대사 지덕 개, 준, 개가 모두 개자죠. 모두 개, 모두 준, 쫓을 준, 따르다, 쫓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따르다, 쫓다 누구의 덕을? 보현대사의 덕을 따르다 개, 준, 보현대사 지덕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여기 보현대사, 대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사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살, 보살의 다른 언어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이고 이제 보살님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현대사 지덕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랐다.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 중에서 보살님들, 보살님들의 예를 들었을 때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시고 실천, 행원을 상징하시는 분이 바로 보현보살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세요. 사자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자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자가 어흥하고 사자가 고함을 치면 모든 무진승들이 귀가 먹어버리거나 다들 두려움에 떨어서 다들 멀리 도망을 간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도 사자후라고 해요. 사자의 목소리. 부처님의 법문은 사자후이다. 사자후. 부처님의 법문이 세상에 널리 어흥하고 부처님의 법문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면 그 부처님의 바른 정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삿된 가르침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목소리 중에서 사자의 목소리가 으뜸이듯이 모든 가르침의 소리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리가 가장 으뜸이다라는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님이 이제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무엇을 타고 계신다고 했죠? 예, 코끼리를 타고 계시죠. 그래서 코끼리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그렇게 아주 힘이 센 코끼리가 가시덤불이나 혹은 큰 강이 나오거나 혹은 온갖 그런 험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이 코끼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움츠러듬이 없이 당당하게 자기 앞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로 실천하는 수행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세운 목표와 뜻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뚜벅뚜벅 걷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상징해서 실천과 행원을 상징하시는 보살님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현호보살 등을 포함한 16, 16분의 보살님들이 모두다 어느 보살님의 덕을 따른다?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현보살의 덕이 어떤 덕이냐 적나라하게 깔끔하게 이제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현냉원품을 뜻한다 보현냉원품 여러분 이제 경전공부 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보현냉원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80권보 화음경 이 화음경의 내용이 참으로 깊고 심오하고 방대한데 이 화음경의 뜻을 이 화음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 화음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뜻이 바로 보현냉원품이다 라는 큰스님들 법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현냉원품 그 보현냉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보살님들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준, 보현대사, 치덕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른다 이 보현냉원품에 나오는 보현 10대원 보현보살의 10가지의 크나큰 대원을 따르면서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제, 보살, 무량, 행원 구제, 보살, 무량, 행원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 구라는 것은 갖출, 구 갖추다, 가지고 있다, 갖추다 재보살, 모든 보살 무량, 행원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원 행원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이러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이러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이러한 행을 닫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원력 그 마음의 힘 마음의 목표, 마음의 원력을 행원이라고 부릅니다 행원 그래서 구, 제, 보살 무량, 행원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원을 갖추며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불보살님들은 자신만의 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근본수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원이 있으셨대요 500가지 크나큰 원력 그래서 석가모니 볼 500대원 그게 바로 행원입니다 500가지의 원력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 이제 우리가 무량수경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48가지의 크나큰 원력이 있으셨다 그게 바로 행원입니다 그리고 약사여래 부처님 약사 부처님은 12대원 12가지의 크나큰 그런 행원 원력이 있으셨다 보살님들께서도 관세음보살님의 행원이 있고 또한 지장보살님의 행원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지장보살의 행원이 있고 또 문수보살의 행원이 있고 또한 보현보살의 행원 보현보살 행원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보현보살 행원품 보현낭원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님들이 이러한 행원이 있으셨다 행원 내가 이러이러한 행을 닦겠습니다 이런이런 수행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목표 그 마음의 목표를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안주 일체 공덕 집법 안주 편안하게 머물렀다 편안히 머무르다 어디에 편안히 머무르다? 일체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일체 모든 공덕 집법 공덕의 법에 편안히 머물렀다 모든 공덕의 법에 편안히 머물렀다 안주하였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그 모든 공덕의 법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지만 육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 지게 인욕 성정 정진 지혜 이와 같은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보살의 여섯 가지 바람일 육바람일 육바람일 이를 펼치고 펼치고 펼치면 8만 4천 가지 선업이 되는 거죠 8만 4천 가지 공덕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살님들이 앞에서 현호 보살님을 포함한 그 열여섯 분의 보살님들이 모두가 다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또한 나아가 모든 보살님들의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일체 공덕 집법에 안주하였다 모든 공덕의 법에 편안히 머물렀다 그래서 편안히 머물렀다는 것은 뿌리가 중심이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연불해야지 열심히 수행해야지 라고 마음은 일으켜놓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완전히 중심의 뿌리가 딱 잡혀있는 거 이것이 바로 안주 그 공덕의 세계에 편안히 머물러 계시는 경지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이제 화음경 십지 사상에서는 이제 제 팔찌보살이다 그래서 8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8단계 팔찌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팔찌보살을 부동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해서 부동지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불태전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해서 불태전 불태정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더 이상 흔들림이 없고 후퇴함이 없는 그런 부동의 경지 불태전의 경지 내 마음에 공덕의 그 뿌리 그 세계가 완전히 중심이 딱 잡혀있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편안하게 머무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언제쯤에 이런 세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닿고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수행하는데 수행이 잘 안 돼요 스님 연불하는데 오만가지 망상이 다 일어나요 스님 마음수행 마음을 닦으려는데 마음이 잘 안 닦여요 당연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되고 처음부터 연불할 때마다 망상이 없고 그리고 마음 공부가 저절로 술술 잘 되며 우리는 벌써 다 도인 됐고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르금에 이르기까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치어왔던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번뇌와 망상의 업습 그 업의 습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열심히 수행하고 싶어도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이제 그 수행에 집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닦고 닦고 닦으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아가니 어느 순간 아 우리도 깨달음의 병지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저 꾸준히 꾸준히 나아갈 뿐입니다 이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시방 유 유 이제 한문으로 논일 유죠 논일다 논일다 근데 그냥 단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단이다 논일다 단이다 유보 유보며 걸음을 옮기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자가 걸음 보자거든요 걸으면서 논이다 걸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어디에 다니다 시방 시방은 다 아시죠 모든 공간 이란 뜻이에요 모든 공간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고 동서남북을 다시 나누면 팔방 이라고 부르죠 사방 팔방 팔방의 위와 아래를 합치면 상하 위와 아래를 합치면 십방 이 되는 거예요 열십자 십방 여러분 십방 하면 너무 욕 같잖아요 그죠 십방 하면 무슨 욕 욕 같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십 열십자의 발음을 완화시켜서 시방 이라고 푸는 거예요 사방 팔방 위아래 시방 모든 공간 모든 공간 모든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시방 하면 시방을 널리 다니면서 시방을 다니면서 시방 모든 공간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방 모든 공간을 다니면서 행 권방편 행 띄고 권방편 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 행하였다 그러니까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행하였다 무엇을? 권방편을 행하였다 권방편 권방편이 무엇이냐 방편 방편은 방법 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래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편리한 방법을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편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머릿속에 아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방법 편리한 방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편 그래서 권방편 하면 권방편이란 단어 자체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방편 권방편 중생을 깨달음의 길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여러가지 그런 기술 방법 그래서 권방편을 행하였다 권방편 여러가지 방법을 펼쳤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불교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두가지 강점이 필요해요 몇가지 관점 두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그 두가지 관점이 뭐냐 그걸 이재라고 부릅니다 이재 이재 재자가 사성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성재 할 때 재자인데 이 재자가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재 하면 두가지의 진리라는 거예요 두가지 진리의 관점 그게 무엇이냐 진재와 속재 진재와 속재 진재는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진재예요 진리의 입장 진재 그 다음에 속재 속재의 속재가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중생들을 뜻해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속재예요 현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재 중생이라는 세속적인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속재 진재와 속재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에 올바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 진재와 속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불자라면 달달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이라고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불생 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라고 표현하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 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난 것이 있고 사라진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근데 왜 부처님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 저한테 지금 이북 전자책이 있는데 이 전자책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 만들어놓은 전자책이 언젠가는 부서져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나왔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도 생겼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나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함이 있는데 왜 부처님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댕장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댕장국은 깨끗하잖아요 댕장국은 깨끗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길에 있는 개똥으로 국을 끓여보세요 개똥국 그걸 먹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 걸려가지고 댕장은 깨끗하지만 개똥은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월급날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월급날 월급날이 25일이라고 했을 때 25일 월급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재산이 늘어난 거고 카드를 긁으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늘어남이 있고 줄어듬이 있잖아요 또 우리 육체를 보더라도 몸무게가 늘어남이 있고 몸무게가 줄어듬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공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존재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 채셨죠 진제와 속제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불교 경전을 올바로 공부할 수 있다고 용수보사를 포함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없어요 다 이제 경전이나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거는 진리의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깨달은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무런 번뇌와 망상이 없고 아무런 집착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을 텅빈 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걸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텅빈 무집착의 이 공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깨달음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존재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분명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으며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늘어남도 있고 줄어듬도 분명히 현실에는 있잖아요 그러한 현실적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바라본 것은 속죄라고 부른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공의 이치는 진제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속죄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깨달은 자 입장에서 진제의 입장에서 말한 거고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나니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공덕을 닦아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그대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관세음보사를 불러라 관세음보사미 그대를 구제해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많이 받는다 복을 많이 많이 받고 싶으면 보시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이런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누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속죄 현실적인 지금 세속에 있는 중생의 눈높이에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입장에서 한 말이냐라는 진제와 세속적인 중생의 그런 입장 눈높이에서 하신 말씀이냐라는 속죄 진제와 속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가르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대여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호 무수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본래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거에 뿅 가가지고 저도 불교에 완전히 저도 푹 빠져든 거거든요 아 본래 우리는 완전한 존재구나 내가 본래 깨달은 원래부터 깨달은 존재구나 원래부터 깨달은 존재인데 깨달을 게 무엇이 있고 닦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본래 우리는 완전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가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책 보고 가르침을 들을 때는 맞아 맞아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 이대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야 라면서 현실 세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싸우고 지질이 볶고 찌질하고 삐지고 화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제와 속제 그대여 본래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라는 법문은 진제 진리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속제 세속적인 입장 현실적인 입장 중생의 입장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하는 번뇌 망상이 그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본래 완전한 세계지만 중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몸으로 완벽하게 채득하기 위해서 결국은 깨달아야 되고 결국은 닦아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에 이제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내용도 제가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 원각경 능엄경 등등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 이상한 명상 공부 하신 분들이 사람들한테 깨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대로 완전한 존재다 라는 그런 쉬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그런 사상에 이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비록 깨달은 자 입장 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본래 부처고 완전한 존재지만 현실적인 입장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현실의 입장에서는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진제 세속적인 입장 현실적인 입장 중생의 눈높이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속제 이 진제와 속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진제와 속제 얘기를 들으면서 행 권 방편 권 방편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방법 수많은 기술을 행하고 행하셨다 왜 그럼 방편을 설하셨다구요 예 본래 본래 우리가 본래 우리가 깨달은 존재고 본래 우리가 부처지만 중생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거나 아직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고 몸으로는 못 깨쳤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살법 수많은 방법 권방편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방편을 행하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권방편을 행하고 입 불법장 불법의 창고에 들어갈 입 들어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불법 부처님의 법의 창고에 쑥 들어갔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창고에 들어가 구경 피한 구경 구경은 완전한 이란 뜻이 있어요 마지막 이란 뜻도 있고 완전한 궁극 이런 뜻이 있어요 구경 피한 구경의 그러니까 완전한 피한에 도달했다 피한 저 언덕 피한 저 피자의 언덕언자 저 언덕 이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저 깨달음의 영원한 행복의 세계 완전한 피한에 도달했다 구경의 피한에 도달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